여기는 지금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프루 공항이고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로 이동을 할까 합니다. 제가 다음에 향할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한번 가볼 겁니다. 여기 코알라룸프루에서 용량카르타라고 이제 그쪽으로 넘어갈 건데 용량카르타에서 이제 반둥, 자카르타 왼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여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행을 골고루 잡아듬서 여행을 줄여Ó 여행을 안아istes 여행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빙기값 한 7만 원 주고 가는 거거든요. 가다 보니까 불편해도 감소가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지금 입국신사는 다 마치고 나왔고 여기서 환전을 좀 해서 가야 되거든요. 유심도 하나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환전. 일단 환전에 성공을 했고 이제 신카드. 원래 신카드는 도심에 나가서 사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냥 여기서 해결을 하려고요. 인터넷 안되면 답답해 일단은. 신카드가 어디서 하지? 신카드 어디서 하냐? 신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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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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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항에 신카드를 안 파는구나. 신카드가 없는 공항이다. 여기서 중심지까지 공항에서 엄청 멀거든요. 뭐 어떻게든 내겠지 일단 나가보자. 택시? 버스? 버스. 여기도 고객꾼들이 많구만. 버스? 네. 버스. 다운타운? 다운타운? 네. 특별한 가격이? 아, 알아요. 근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버스에 가야겠어요. 네. 오케이. 오케이. 죄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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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가게. 네, 제가 가게. 네, 제가 가게. 바라보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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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오이오. 여기에서 오이오. 여기에서 동시에 2km. 네. 여기에서. 네. 네. 1% 80,000원 팔만룹이야? 괜찮은데? 그래, 택시를 타면 안 돼. 택시가 겁나 비싸 죄송합니다. 80,000원 맞나요? 80,000원 맞나요? 아, 오케이. 땡큐 소아 마치 현지인이 맞다고 하니까 다행이네 죄송합니다 1% 80,000원 80,000원? 오케이. 땡큐 땡큐 자, 슬슬 출발한것네 아, 근데 여기는 해가 진짜 빨리 떨어진다 6시인데 완전 깜깜해졌네 아, 바이백세이클이야? 아, 부동산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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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로 아, 카로, 아, 카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땡큐 소아 마치 하우스 OK, 땡큐 소 마치 해보구 땡큐 땡큐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아 엄청 친절하네 아 지금 쉼이 안 돼가지고 콜택시 불러주셨어요 아 진짜 너무 감사하네 또 차인가? 또 차 같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 운전해도 되는 거야? 와 대박인데 와 헬로 헬로 아 숙소 도착했다 여기는 1박에 9,000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9,000원 그래서 왔습니다 헬로 헬로 아 한국에 네 한국에 아 같이 가실 수 있을까요? 아 예스 아 와이파이도 있어요? 아 아 타이파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드디어 와이파이 일단은 여기가 1박에 9,000원짜리 방이고요 9,000원은 안 됩니다 8,800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치고는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 좋아 제일 중요한 거는 배드버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건데 배드버거도 없어 보이고 이정도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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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아 그리고 제가 신용카드가 없어서... 제가 지금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최소 공항만 환전을 해서 왔단 말이죠? 직접 이렇게 바래다 주시겠대요. 오케이 땡큐. 와 대박이다 진짜. 준비됐어? 준비됐어. 오케이. 말이 아니게 호텔 사장님이랑 여기 같이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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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호텔 사장님이 돈을 빌려둘 테니까 내일 갚으래요. 지금 그리고 로컬 식당에 데려다 주시겠대요. 대박이다. 왜 이런 친절이 다 있지? 아 진짜 믿을 수가 없다. 아 이거 렛츠는? 네. 아 오케이. 땡큐. 좋습니다. 뭐 먹으세요? 아... 아이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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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타인더. 아이스티. 레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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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레몬티. 땡큐. 땡큐. 드리박카시. 와 진짜 너무 친절해. 아이스티. 오 이거 맛있는데? 아 진짜 이거 다 계산이 되셨다. 저 덕분에 식사도 해결하고 너무 좋다. 여러분 방금 맞독. 오케이. 아니. 이 나라 사람들 뭔데? 너무 친절해서 충격받았는데? 아 그러면은 일단 이제 씻고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인도네시아 둘째 날이고요 오늘은 여기 인도네시아 현지 물가 물가를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유심도 바꿔야 되고 환전을 좀 해야 돼가지고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다가 인도네시아로 넘어오니까 확실히 그 전형적인 동남아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골목골목 사이사이 아 여기다 머니 체인지 헬로우 예스 머니 체인지 예스 You want candy? 아 예 Sure What? 커피 아 커피 오케이 땡큐 오케이? 오케이 퍼펙트 한 번 더? 한 번 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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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소 지금까지 친절하다고? 아 환전소 지금까지 친절하다고? 이 나라 뭐야 도대체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구나 오케이 예스 I want to use 예스 예스 킴바 땡큐 Your passport? 아 아 picture picture That's ok 오리지널 마스코트 아 진짜? In my hotel Oh No I had to I had to Really? 아 여권이 필요해? Yeah 아 이거 몰랐네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어쨌든 유심 파는 곳을 알았으니까 다시 호텔에 가서 여권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Hello Korea Thank you Where are you from? South Korea Oh Korea Yeah Yeah Thank you 뭐야 이거 아니 도대체 진짜 이 나라 뭐야 아 진짜 기분 너무 좋아지는데 제가 티르키에도 여행 갔을 때 많은 환대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여기가 훨씬 더 환대율이 더 심한 거 같은데 와 진짜 이렇게까지 환영해 준다고 모르겠어요 좀 여행을 하면서 저한테 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너무 인상이 좋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속 이틀로 이렇게 친절할 수가 있지 진짜 이게 나라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이런 거는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울 필요가 있어 진짜로 진짜 배운다 배워 인도네시아한테 이거를 배웁니다 하.. 여권 하.. 그러면 다시 신카드를 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여기 왔습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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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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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밥 좀 먹어야겠다 하.. 로땅 롯덕 로땅 와..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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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 바로 옆에 식당이 있어가지고 신카드 되는 동안 야, 아임 헝그리 아임 헝그리 롯데? 롯데? 예, 롯데 할아버지 다시 오셨네 드린크? 드린크 아이스티 에스테브 에스테브 땡큐 에스테브 삼치?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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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만루피야? 대박인데? 롯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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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굿 굿 굿 땅콩? 땅콩 버터 소스 맛이 나는데 되게 맛있네 롯데 롯데 예, 신태형 신태형 네, 신태형 한국은 최고 정말 맛있네요 네, valor 아주 맛있네요 저는 한국의 빠르게 아이고 Flash 빠르게 아이고 19분 이련님은 항상 가고있고 계속 걸어가면서 운전지 못하고 왜 이래? 진섭이 흥미로운 것이야 음.. 강하다 오 오! 오 좋네! 네! 네! 오케이~~~ 후! 오케이, 감사해요! 예, 인도네. 예, 오케. 일단 요새 가지고 갈아보자. 여기? 네, 여기? 네, 여기 가고 싶어요. 여기 가고 싶어요. 어떻게 구입할지, 제가 가르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거 얼마나? 돈이 많아요. 돈이? 돈이? 완전히 가져다. 왜 이런건 꼭? 안 번지네. 이제 한거 안 번지네. 물, 물, 색이 안 좋은GAN. 완전히 벗고. 알겠어? 마태리아의 정체중에 두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우리의 콜렉션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거... 여기 돈 내고 하는 건 줄 알고 살짝 걱정을 했는데 다 공짜라네? 와... 대박이다. 이거를 다... 그린 거라고? 보통 이렇게 천 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 이게 다 번지거든요? 이게 다 번지는데 이게 하나도 안 번지네?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가 있지? 신기하네. 예, 미절바라. 네, 에펙트 바라빙트. 와... 오케이, 땡큐. 이리 마카시. 자, 일단은 좀 더우니까 여기 쇼핑몰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 여기 뭐 좀... 마실까? 혼자는 5천 루피야. 괜찮은데? 헬로... 키위... 키위 크림? 키위 크림? 예스. 감사합니다. 드리바카시.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드리바카시. 네. 아, 뭐야? 만난 사람들마다 다 왜 이래, 이거? 아니, 이렇게까지 웃으면서 인사를 해준다고? 인도네시아의 이 사람들의 친절함? 아, 미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치약이랑 폼클렌징을 다 써가지고 좀 사러 왔거든요. 사면서 이제 제가 원래 아려보려고 했던 물가책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치약. 치약을 좀 사야되는데 오, 만루피야. 거의 한 800원 왔는데? 싼 거는 거의 한 600원? 엄청 저렴하다. 오, 저건 500원이다. 이거 하나 살까? 500원에서 한 1500원 살면 다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거 하나 사고 폼클렌징 맞나? 폼클렌징? 아, 이거 맞네. 이거 폼클렌징이네. 3만 루피하면 이게 거의 한 3,000원? 자, 그러면 일단 필요한 거 샀고 좀 다른 거 물가를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야, 이거 콜라 큰 게 한 1,100원? 1,200원 정도 하네요. 이것도 마찬가지. 1,100원에서 1,200원. 물 작은 게 이게 한 200원이고 물 큰 게 한 400원 정도 하네요. 와... 확실히 저렴하긴 하다. 여기 현지 라면 얼마나 하는지 궁금하네. 2,300원밖에 안 해. 이거 200원. 이것도 300원. 이것도 300원. 와... 진짜 저렴하다. 전부 다 2,300원. 아, 컵라면이 좀 비싸구나. 컵라면이 한 400원. 컵라면이 좀 비싸고 봉지라면이 싸네. 어? 이거 뭐야? 아리랑? 첨부는 뭐랬는데? 근데 확실히 이런 한국 제품들이 좀 비싸긴 비싸다. 이거는 거의 1,000원에서 2,000원 사이 하는 것 같아요. 과자 한번 봅시다. 과자. 이거 한 500원. 500원, 500원. 오레오 오리지날 이런 것들이 이건 한 700원. 일단은 과자를 쭉 봤는데 1,000원 넘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어요. 아, 여기 과자가 제일 비싼 거 사왔다. 이게 거의 한 1,800원? 여기 현지 술은 얼마나 하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현지 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술 한번 보자. 아, 빈탕. 이게 현지 맥주라고 하더라고요. 현지 맥주는 2,000원 조금 넘어가고 술값은 뭐 한국이랑 거의 비슷한 거 같네. 느낌이. 아, 옷 같은 건 얼마나 하지? 옷도 한번 볼까? 야, 거의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거의 다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이런 건 거의 한 8,000원이네, 8,000원. 개박스. 8,000원 정도. 이런 양복 같은 게 한 45,000원? 그래도 싸다, 45,000원. 몇 가지? 몇 가지? 물가도 좋고, 사람도 좋고, 지금 다 좋네, 다 좋아. 여기 커피가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되게 특이한 커피를 팔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커피 줘쓰? 예스, 커피 줘쓰? 예스. 예스. 제가 burada 찍을까? 네요. 여기? 나 선생님다. 관광 tros종륙 oft 금 ensuring 관광 vegetables. 네네. 와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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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와우 와 이런식을 끓이는구나 오우 오 신기해 이런 커피 처음 봐 올해 오우 와우 와우 50원 500원 괜찮은데 완전 신기해요 커찌 안에 후추를 넣어 가지고 오우 이거 먹어도 되는 걸까 아 이게 이게 족자카르테에서만 먹을 수 있는 독특한 커피라고 하더라구요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고 싶었어요 완전 뜨거워 완전 뜨거운데? 숟가락을 떠먹어야겠다 일단 되게 달아요 되게 달고 계속 뭔가 입안에 씹혀요 입안에 씹히는게 뭔가 이질감이 들어가지고 익숙한 맛은 아니다 한번만 경험하면 좋을 것 같고 두번은 못 먹을 것 같아요 경험삼아 먹기에 되게 괜찮아 너무 달아서 끝까지는 다 못 먹을 것 같습니다 뭐 좋은 경험했다 치면 되죠 뭐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됐는데 저녁은 제가 여기 인도네시아 오면 항상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이 하나 있어요 왁소를 하고 있는데 왁소를 제가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사람들 진짜 많다 인도네시아가 전세계에서 세번째로 인구가 많았나 네번째로 인구가 많았나 하여튼 뭐 그런 국가인데 진짜 사람들이 많구나 여기 주변에 박소가게가 있다고 했는데 아 여기구나 헬로우 이거 원 박소? 네 박소? 아 오케이 땡큐 다 이렇게 앉아서 먹는구나 다 이렇게 앉아서 먹는구나 아 뭔가 분위기가 재밌다 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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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박소입니다 박소 어 여기 안에 당면 같은 것도 있고 라면 같은 것도 있고 골고루 들어 있네요 일단 고기부터 고기부터 고기 완장각 이거 약간 그 이국적인 맛도 나는데 되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뭔가 이렇게 길거리 앉아서 먹는 그 낭만이 있어 물가도 착하고 맛도 있고 너무 맛있다 아 포토 아 포토? 아 포토? 아 포토? 하이 안녕 안녕 밥 먹다가 이거 무슨 입이야 포토 포토 김치 김치 오케이 드리바카시 드리바카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계속 쳐다보는 거야 계속 사진 찍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진짜 대박이다 진짜 이런 나라 처음이다 진짜 이렇게까지 한 대를 해준다고? 이렇게까지 친절하다고? 말이 안 돼 진짜 이 나라 뭐죠? 도대체? 아 진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말도 안 되게 친절해가지고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일단 첫인상이 너무 좋고 앞으로 여행이 뭔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진짜 인도네시아님은 꼭 한 번에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나라 아닌가 다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요까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요까이 하겠습니다